양도소득세 2월 과세 잘 아시는 것처럼 법인이 개인사업자가 사업자가 어디로 간 거예요? 법인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럼 사업양수도 방식도 있고 현물출제하는 방식도 있죠 이때 양도소득세가 나올 건데 그 양도소득세를 이월하여 과세하는 조항이 있는 거잖아요 다만 전제조건은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순자산가액보다 커야 된다 이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럼 이 사건을 보면 이것도 해석론인데 12년 12월 24일날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현물출자를 해서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현물출자하는 날은 이날인데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건 13년 3월 7일날 설립이 된 거예요 그러면 현물출자 계약이 있었던 거예요 관련 법률이 개정이 돼요 언제 개정이 되냐면 2013년 1월 31일날 개정이 돼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2월 과세 신청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1월 1일날 13년 1월 1일날 신청은 이때 했나 봐요 신청은 그건 중요하지 않고 1월 1일날 법인 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2월 과세를 적용받는 거주자가 설립일부터 5년 이내 법인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날부터 개정이 돼서 그 지분을 50% 이상을 처분하면 처분하면 사유 발생에 속하는 과세연대 과세표준 신고할 때 2월 과세액을 납부하라고 돼 있었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사람들이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이게 반성적 조치로 만들어진 법률이야 그 전에 현물 출제한 다음에 막 증여해버린 거야 처분해버린 증여나 처분 그래서 이게 이제 없어진 여기 보면 취득한 주식 50% 이상을 처분하면 증여도 여기선 처분에 포함되거든요 매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추징한다는 규정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일을 했었냐면 계약을 하면서 증여를 먼저 해버린 거야 지금 이해하셨어요? 자식들한테 증여를 해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법이 개정되기 전에 우리는 증여를 했으니까 추징되는 사유가 없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과세관청은 뭐라고 하냐면 이때는 주식도 없었잖아 그렇잖아요 주식이 없었잖아 주식이 주식이 없었으니까 이때 설립될 때 새로 신주가 생긴 거고 그때 처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상황 이해하시겠죠? 얘네들은 급하게 말해 법이 개정안이 나와있었을 거 아니야 개정안이 나와있는데 자식한테 이 부동산 어떻게 물려줄까 고민을 하고 있다가 법인 전환을 해버리고 그 법인에 주식을 주면 자식한테 주는 거랑 똑같으니까 설립을 하루아침에 현물출자 방식이 잘 안된단 말이에요 법원에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고 오랜 기간이 걸리니까 먼저 계약을 해버리고 증여를 때려버린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먼저 법이 개정되기 전에 증여해버렸으니까 2월간에 추징조항이 적용이 안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법원의 입장은 괄세관체의 입장은 야 그때 증여가 무슨 증여야? 도대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증여가 무슨 증여야? 설립이 돼야 증여가 되는 거지 그 이후에 처분된 거니까 법은 개정된 이후에 너는 처분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들이 다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럼 이 증여가 무의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증여 없었던 거예요 그냥 다시 내가 다 할게 추징될 바에 안 해 제가 그냥 가지고 있을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또 이제 상법을 좀 알아야 돼 상법에서는 회사 설립 전에 주식을 양도나 처분하는 게 안 되는 거지 있지도 않는 주식 그런데 상법에 따르면 권리주의의 양도라는 게 있어 권리주의의 양도는 주식을 발행할 것을 미리 양도하는 건 회사에는 대항하지 못해 회사는 그런 거 몰랐으니까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고 돼 있다고 그래서 상법에 민사법을 차용해서 니들 사이에서 유예했던 계약이고 이 계약은 설립 후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정리가 필요한 건데 한번 볼게요 넘겨보겠습니다 쟁점, 납세자의 주의적 주장은 맨 처음에 12년에 주식 처분했다고 주장하는 거고 법 개정 전에 예비적 주장은 그래 그때 주식이 처분이 아니라면 무효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도출 거기 보시면 부동산의 양도 시기 있죠 양도 시기 그 두 번째 줄 양도는 설립 등기에 반대급으로서 전부 이행된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설립 등기가 돼야지 현물출자가 이행되는 거지 그래서 먼저 왜 이걸 검토했냐면 납발 양도소득세가 있어야지 2월 거세를 검토하는 거니까 납발 양도소득세는 언제 생긴 거다 13년에 생긴 거다 부동산이 먼저 양도돼야지 2월 거세 납발 양도소득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징역의 무효여부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줄에 상법에 따른 권리주의 양도를 회사에 대응하지 못하지만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효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맨 끝에 해석론이니까 쭉 시간 되면 읽어보시고 따라서 갑은 법이 개정된 이후에 주식 처분한 거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부칙조항 가지고 또 한 번 싸워요 이거 할까 말까 고민했다가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해줄게 이거 이렇게 할까? 부칙조항 이거 놓고서 해볼까? 막상 부칙조항은 안 남았어 자, 부칙조항 자, 한번 볼게 부칙조항 이런 거 여러분 해석할 때 되게 많아요 실무에서 할 때도 13년 1월 1일 이후 끊어 끊어보고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처분하는 분도 적용한다고 돼 있지 자,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납세자는 납세자는 어떻게 보는 거니? 오른쪽에 있죠 2013년 이후라는 문구가 2013년 1월 이후라는 문구가 승계받은 하고 취득한 이란 단어를 수직한다 그러면 얘네들은 2013년 이후 승계받은 사업이나 2013년 이후 취득한 주식과 출자 지분에 대해서 적용받는 거기 때문에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우린 주식을 취득했다 이런 다시 돌아온 거야 그 계약이 있는 시점에 우린 취득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 뭐예요? 징여가 함께 있었다는 주장을 한 거지 지금 해석론인 거야 13년 1월 1일이라는 말이 얘네들은 승계받은 이라는 말을 수식하고 취득한 이라는 말을 수식한다는 거야 지금 자세히 읽어보면 그러니까 13년 이후 승계받은 13년 이후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니까 13년 이전에 우리 취득하지 않았냐 자꾸 이런 주장을 하는 거야 이 부칙조항에 의해서 근데 법원은 너 국어 못하니 이거죠 13년 1월 1일 이후 끊고 승계받은 이란 단어는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다는 거지 승계받은 사업이고 승계받은 이 사업을 수식하는 거고 취득한 이란 말은 주식이나 출자 지문을 수식하는 단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형용사 부사 뭐 이런 거 하죠 그걸 아는 거야 근데 이걸 내가 굳이 소개시켜 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일을 할 때 이런 해석에 봉착할 때 진짜 많아 조문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제도 내가 한참 우리 사주 조합에 대해서 한 시간 넘게 통화하고 그랬거든 거기 주어가 하나 빠져있어 그래가지고 이 주어 때문에 아주 그냥 이 주어가 생략된 주어가 앞에 거 가지고 하는 거냐 막 진짜 계속 그거 가지고 서로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국어 할 때 조문 볼 때 진짜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열과 세라 법인조안에 대한 내용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열과 세라 법인조안에 대한 내용은